4 어쨌든 홍익보살 이거 14조 가지고 많이 하세요 늘 요거 보시고 요게 이제 내 자기의 진리로 자리 잡으면 이제 우리 영성이 높아집니다 여기 요거랑 여기 14개 있는 거 이렇게 하나씩 하는 과정에 제가 요즘 견성요결이라고 해서 올려놨는데 그 유튜브에는 견성요결이라고 올려놨는데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는데 기독교로 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과 하나 돼서 온전한 지혜를 얻는 과정이죠 영적인 지혜를 얻는 과정인데 견성 흔히 말하는 견성 이렇게만 넘어가기엔 좀 그런 얘기고요 사실은 홍범 14조의 진리를 온전히 내 것으로 증득하는 고요결이죠 그래서 제가 아공 복공 부공 여기에다 좀 신사 이상 분들 오신 자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자아의 진리 나의 에고는 나의 에고는 그리고 에고와 참나와의 관계 에고와 에고와 참나의 관계 요걸 첫번째 깨달으시고 이 에고와 참나 둘 다 나죠 자아의 진리 두번째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참나를 깨닫고 보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나를 둘러싼 존재들 이 자아를 포함한 겁니다 나와 나를 둘러싼 존재들 일체 피조물이죠 뭐 일체 피조물 전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세번째 양심 그래서 어떻게 살으라는 거냐 하나님 뜻대로 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 지금 자아의 진리는 내 영혼의 문제고 내 영혼의 비밀을 풀어야 돼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거 내 안에 이 참나 자리를 성령 자리라고 잘 보시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거 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숨쉬는 거 생각하는 거 울고 웃는 거 하나도 하나님 덕에 하고 있다 하는 걸 깨닫는 게 이제 자아의 진리고 존재의 진리는 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 모든 존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뿌리를 받고 살고 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거 이해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여기까지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 참나의 뜻대로 살 거냐 요거 알아내는 겁니다 이 참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름이죠 I am 현존하는 나 누구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현존하는 나 자리를 찾아내시는 게 자아의 진리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진리는 제가 요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했던 게 요거 14조랑 요즘 제가 얘기하는 아공 복공 구공 증득하는 요결 결합해서 한번 설명 드리려고 했던 게 있어서 마침 질문도 없으시니까 요 얘기나 드려볼까 해서 자아의 진리 시작이 뭡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석가모니 가르침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일체는 무상하니까 과거 집착하지 말자 미래 걱정하지 말자 에고 좀 내려놓자 내일은 몰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습니다 과거 미래 지나간 과거 몰라 다 몰라만 하시면 돼요 몰라 이게 기독 중세 때 가장 묵상 잘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써놓은 책이 무지의 구름입니다 무지에다 던져버리는 무지의 구름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맞는다 무지는 뭐름이 아니라 판단 중지죠 왜 아니 피조물인 에고가 뭐라고 자꾸 떠들어요 내 위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떠드니까 꼭 입 좀 다물게 하는 겁니다 무지라는 게 판단 중지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이름으로 우리가 무지의 구름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라고도 돼 있는데 방편이고 제일 좋은 게 I am 이 현존하는 자신의 존재감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존재감에 집중하라 지금 이 에고를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 공간이 있죠 공간에 이 3차원 공간에 시간이 또 흐릅니다 그래서 이 놈이 쭉 흘러요 이 놈들이 이 놈들이 계속해서 이해되시죠 시간 안에서 과거 미래로 흐르고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4차원 시공간 공간은 3차원인데 한 차원이 더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4차원 시공간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시간 공간 안에서 우리는 계속 변화해 가면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실은 갇혀 있죠 이 안에 살아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그래서 과거가 있고 항상 미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있어도 미래를 예측하고 있고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전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게 4차원 시공간인데 그러니까 속성이 과거 있고 미래 있고 나와 남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시간 공간 나와 남 이거 잊어버리면 무지의 구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의 구름의 체계도 시간 잊어라 장소 잊어라 너의 몸을 잊어라 그러면 하나님 바로 만난다 알고 정확히 하는 겁니다 4차원 시공간의 조건들을 하나씩 벗어버리는 과거 몰라 하면 미래도 사실은 몰라져요 왜 과거를 모르는데 미래도 모를 수밖에 없죠 오직 지금 이 순간 현전만 하죠 과거 모르고 미래 모르면 나라는 것도 과거 미래를 모아야 나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지는데 과거 이미 지나갔으니 모르겠어 미래 아직 안 왔으니 모릅니다 하나님이 현재 나한테 펼쳐주시는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합니다 라고 있으면서 내 이름도 몰라 해버리면 나는 오로지 지금 이 순간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합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권하는 수련법이 이거 다 해서 뭡니까 몰라 존재 가면요 괜찮아 괜찮아는 두 개로 쓸 수 있습니다 몰라 대용으로 써도 돼요 과거 괜찮아 미래 괜찮아 걱정 안 한다는 의미로 만족한다 나는 만족해 지금 만족해 현상계 난 만족해버리겠다는 의미로 쓰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몰라랑 괜찮아를 좀 구분해서 설명드린 거는 몰라는 현상계에다 쓰시고 괜찮아는 자신의 존재감에도 한번 써보세요 몰라나 괜찮아나 같은 말인데 굳이 구분해서 제가 나눠본 거예요 왜냐 괜찮다는 건 내가 만족해버리고 따지지 않겠다는 하느님하고 나 만족해버리겠다 현상계 피조물의 세계 나 몰라 해버리겠다 판단 안 하겠다 아버지 만족하겠다 나의 존재감 IM 상태에 만족하겠다 어떤 것도 더 바라지 않고 만족해버리시면 그대로 자아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애고가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내 안에 신성이 나의 주인공이더라 이거를 체험적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지금 일체 내 이름도 몰라 시간 몰라 여기 어딘지도 몰라 내 이름도 몰라 하고 눈 감고 뜨고도 상관없습니다 저기는 바뀌고 여기는 아니고 나고 남이고 나누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대로 존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괜찮고 내 안에 있는 이 존재감에 대해서도 괜찮고 이렇게 존재해 보시면 그 성령을 못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질문 중에도 성령이 막 불의 혀처럼 내려온다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성령이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지 하느님이 비둘기로 성령이 내려오고 비둘기가 성령입니까 그건 사람들한테 하나의 표식으로 보여준 거고 실제로 임한 거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 비둘기처럼 생겼고 혀 모양으로 생겼고 왜 그러겠어요 불처럼 생겼고 그건 다 상징이죠 우리 애고가 그렇게 수용하고 있는 거지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 실체는 이겁니다 성경에 나와요 아예 현존하는 나 그래서 스스로 현존하는 나 근데 여기 뒤에 뭔가 수로가 붙어버리면 시간성 공간성 다 생깁니다 나와 남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지고 나니 남이니 따지게 돼 있는데 이걸 몰라 해버리고 들어가면 되니까 지금 이게 제가 요즘에 요즘에 요즘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 애고의 이런 미세한 나와 남을 따지는 이런 미세한 분별에 대해 몰라 해버리고 존재감에만 만족하시라 하는 그 견성 요결 첫 번째가 들어가 있죠 견성 요결 첫 번째가 홍범 14조 4조랑 연결되어 있다고 4조까지 오면 견성 요결 첫 번째로 가서 존재감으로 만족하라 제가 존만 외우기 쉽게 존재감으로 만족하라 존재감만으로 괜찮다라고 하라 이미 이제 성령은 만났죠 성령은 만났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만 만났지 지금 존재의 비밀이 안 풀려요 존재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성령 상태에 존재해 보면 이제 주객이 바뀌죠 주객이 바뀌어요 그동안은 에고가 주니까 시간 공간 안에서 에고와 타자들이 나와 남이 끝없이 펼쳐져 가지고 이 우주를 채우고 있다고 느꼈고 나는 이 우주에서 아주 변방에 소외된 존재였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드러나면 성령의 시각으로 이 사물을 보면 성령의 입장에서 바벌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내가 이 우주의 주인공이요 에고니 남이니 즉 수많은 에고들의 나와 남 노름 시공간의 이 흐름 이 4차원 시공간에서 벗어나서 보기 때문에 4차원 시공간에서 벗어나서 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보입니다 수축돼 가지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꼭 하셔야 돼요 지금 간신히 성령 체험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무리한 요구한다 하지 마시고 기본입니다 그래야 이 다음 다음으로 해서 나중에 이 결국 황금률을 황금률이 왜 진린지까지 알려면 이런 작업들이 안 되고 그냥 황금률이 진립니다 그러면 그냥 남의 말 잘 믿는 사람이고 기본적인 도덕은 있는 분인데 거기서 끝나요 그냥 선량한 사람으로 끝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라 첫째 하나님 현존을 체험하라 여기 첫째죠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작용 창조물이라는 걸 이해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왜 여기서 어떻게 살으라는 거냐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라 요 3단계거든요 하나님의 현존을 만나고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거 요 3박자 수행을 하려면 여기까지가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칭의 단계고 성화로 나가는 거는 지금 여기 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때그때 지금 이 순간 지금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내면에서 성령의 자명한 신호가 안 들리면 영적 식별 능력이 떨어져서 오판을 잡고 하게 됩니다 찜찜한 짓을 하게 되고 후회할 짓을 하게 되니까 지금 이 순간순간 우리가 성화의 길로 나가려면 첫째 하나님의 현존이 끊어지지 않고 내 안에서 항상 계시다는 걸 알아야 끊임없는 끊어짐 없는 기도가 가능하고 감사가 가능하니까 요 첫 단계로 요거 배우는 거예요 먼저 참나의 현존 잠깐 만나도 좋으니까 잠깐씩 만나다가 그럼 자꾸 끊어지죠 아 근데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늘 현존하시는구나 왜? 4차원 시공간 안에서나 끊어지네 이어지네 말이 있지 시공 밖에는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현존이죠 근데 우리 애고가 가끔 접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면에서 이 성령이 늘 현존이 끊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영원히 끊어지는 기도밖에 못합니다 영원한 현존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아신 뒤로는 이제 자나깨나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죠 그 끊어짐 없는 기도까지 가시되 그렇게 존재만으로 하나님 아이에만으로 만족하는 연습을 하시되 뭘 보셔야 되냐 제가 해놓은 거 있죠 그 상태에서 보면 천지 만물 이렇게 끝없이 펼쳐진 애고 애고 시공 안에 애고의 세계 속에 4차원 시공간 속에 내가 한 점 존재였는데 갑자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알아차리는 자로 존재해 보니까 이게 통으로 딱 다 내 마음밖에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이런 게 객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이거 오감 정보뿐이에요 청각, 시각, 촉각 정보, 후각, 미각 정보뿐이에요 거기다 내가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 정보들 받아가지고 이름 붙여요 펜 빨간색 어디다 쓰는 거 이름까지 붙이고 제가 이제 감정까지 품습니다 이게 이쁘다 안 이쁘다 그럼 이게 지금 제가 방금 경험한 게 제가 경험한 우주의 전부입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모든 거는 오감 정보 플러스 생각 감정 이렇게 해서 제가 경험한 게 내 마음뿐이라는 거를 체험적으로 알려면 지금 애고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지금 실감이 안 나요 아니 이게 지금 내 밖에 분명히 있지 이게 있으니까 내가 보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오감으로 본다니까요 여러분 오감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오감에 들어온 정보일 뿐이에요 사실 다 뇌에서 구성해서 보는 거예요 라고 해서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이해는 해도요 실감이 안 나요 이게 다 오감이래 재밌는 일일세 하고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지식 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영적인 직관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직관을 하려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나 상태에서 이 사물을 딱 보면 전혀 다릅니다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각성된 상태에서 보면 내가 주고 이게 계기입니다 그래서 계기라는 게 다 해봤자 내 마음밖에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이 모든 게 내 영혼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고 생각, 감정, 오감은 다 내 영혼이고 내 영혼 안에 수많은 만물들이 들어와서 피저물들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수놓고 있는데 알고 보면 내가 끝까지 경험하는 것들은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다는 게 나오죠 그러면 생각, 감정, 오감이 내 마음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을 때 주객이 바뀝니다 에고가 작고 세상이 크다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에서 보면 에고니, 세계니, 모든 피조물들이 딱 한 덩어리로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다는 게 딱 보입니다 이 정도 돼야 내가 하나님과 합의됐다는 소리가 나와요 속에서 안 그러면 안 나와요 왜냐 4차원 시공간을 초월해보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느니, 일치했느니 이런 소리가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시공 안에 있는 동안은 나는 난 애고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고일 뿐일 때는 늘 타자가 있어요 나 아닌 타자가 있다가 하나님과 만날 때는 내가 우주랑 하나가 된 기분이 드는 이유가 타자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참나라는 건요 타자가 없는 나를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에고는요 타자를 전제한 나예요 내가 에고라고 할 때 나 그러면 타자가 아닌 존재라는 거에요 나라는 거는 일체를 부정하면서 세워집니다 나라는 개념이 남이 아닌 존재가 나예요 나는 당신들이 아닌 존재가 납니다 그래서 나 그래요 근데 참나의 나는 달라요 하나님의 I am은 달라요 I am 하면 우주를 다 포함한 I am 타자가 없는 I am이에요 타자가 없는 I am 상태로 존재하시면 이미 성령 상태이십니다 아버지의 영이 아니고는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인간의 에고는 반드시 타자를 전제하고 있어요 하느님도 타자고 나한테는 다 타자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고 나면 내가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는 그 상태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타자가 없습니다 타자가 없는 상태에 들어가시면 그 상태에 들어가시면 타자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그 느낌이 드는 중에 먼저 관찰하실 게 결국 내가 경험하는 세계는 내 마음뿐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다 사실은 이것까지는 자아의 단계에서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지금 14조랑 최근에 제가 강조하는 아홉 단계의 요교를 합쳐 보는 거예요 14조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아주 심심할 때나 해야지 했던 짓인데 지금 오늘 마침 질문도 안 해주시고 해서 한번 해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참나 만난 김에 우주에 대한 이해로 나가는 지금 첫 거래입니다 아직 우주를 정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어요 무엇까지 가야 규정이 될까요 여기서 이제 그 자아의 진리에서 존재의 진리로 나갑니다 존재의 진리로 나가면요 1, 2, 3 또 1, 2, 3 세 개로 나눠놨죠 방금 좀 전에 내 안에 성령의 입장에서 참나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참나라는 건 결국 IM이에요 타자가 없는 나, 타자가 없는 나 상태 참나는요 성령과 하나인 상태예요 내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참나고 아버지 내 입장에서 참나인 나의 타자가 없는 나니까 나중에 제일 신성한 그 영역이 사실은 성령이라는 거죠 왜? 창세기 보면 흙을 빚어서 몸뚱이 만들고 하나님이 숨결 성령 불어놓아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혼이 됩니다 내 모든 혼작용의 근원은 영인데 그 영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보면 내 영 같은데 내 참나라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령이죠 그러니까 참나와 성령이 내 안에서 드러나서 보면 우주적인 시각이 생겨요 왜? 4차원 시공간을 벗어나 있는 나가 참나예요 시공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경험하는 나가 되죠 들어와 있으면 벗어나 있으면 철학자들이 경험 이전의 자아 선험적 자아라고 하는 참나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게 IM입니다 그게 성령 상태고 성령이 뭔지 모르니까 사실을 못 찾는 거 많아요 우리가 묵상하라고 뭐 하다 보면 온갖 신비체험들이 와요 신비체험 올 때마다 이게 성령인가? 이게 성령인가? 우리는 끄달리는데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이해하면 그냥 아버지의 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으로 세상을 보면 피조물의 세계를 바라보면 아버지의 영 입장에서 피조물을 바라보는 그게 직관이 된다는 거죠 자기 안에서 남의 얘기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내일로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 컵 하나도 성령의 시각으로 성령이 임해서 보면 이 컵이 내 마음의 작용일 뿐이요 이 마음 모든 게 성령의 작용이고 성령이 일으킨 신비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이 신비라는 게 보여야 돼요 작용이라는 게 아까 이 자아의 진리에서는 애고와 참남한 선명이 구분했어요 이제 존재의 진리로 나아가면 애고니 생각이니 감정이냐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작품일 뿐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나아가서 지금 제가 경험한 거는 제 마음에서잖아요 제 마음에서 I am을 체험하고 제 마음에서 이 우주를 체험했습니다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깊이 깨어 있으면 이제 묵상에서 관상으로 나아간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 계시니까 다이렉트로 체험하는 거는 관상이죠 관상 단계에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우주를 관하는 거예요 우주를 관해보면 일체가 하나님의 신비로 보이지 둘로 보이지 않는다 왜? 참나 상태에서는 타자가 없기 때문에 성령 상태는 타자가 없기 때문에 좀 전에 생각감정 오감이니 이 우주를 이걸로 대표해 봤는데 그것도 사실은 성령의 작용이지 다른 걸로 보이지 않는다 갑자기 눈앞에 있던 이 펜 하나가 애고 입장에서는 남인데 성령 입장에서는 내 새끼가 될 수 있다는 성령의 신비가 돼버린다는 이게 실전적으로 체험이 안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진화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아무리 갖고 있어도 죽을 때까지 그건 의심이 나요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체험하신 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그건 해본 거니까 신비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신비가 내가 경험한 이 내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였다 내 마음이 알고 보면 그게 내가 사는 우주의 전부고 나아가서 온 우주도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이거죠 다른 사람 영혼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사실은 나는 온 우주의 비밀을 안 거예요 내 영혼을 통해 온 우주를 안 거예요 내 영혼 안에서 IM을 찾아서 신을 만나고 IM 뒤에 붙는 온갖 수러들이 만들어낸 세계를 내 영혼에서 체험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게 단순히 내 우주의 얘기 같지만 그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내가 나중에 죽은 데 천국 가더라도 결국 내 생각 감정 오감밖에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가 영혼이 난 내 우주만 경험할 텐데 하지만 성령의 눈으로 경험하면 내 우주도 사실은 온 우주라는 걸 압니다 온 우주도 다 하나다 여기까지 존재의 진리에서 알아주시고 그 다음 이 결론을 내리자고요 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 이 말 하나 나오기까지가 지금 공구 엄청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목에 칼이더라도 일체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들 제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하나님의 신비임을 저는 압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인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체를 참나의 현전에 맡기고 살아가라 일체가 참나의 신비란 걸 알면 모든 게 하나님 현전에서 나온 거란 걸 알면 이제 너가 하는 작은 일도 하나님 일인 줄 알고 처리하라 이거 하나님의 현전 연습 쓰신 프랑스의 수도사이신가요? 그분이 작은 소임 하나 맡아도 다 이거 아버지 일인 거 아시죠? 하고 기도하면서 처리합니다 그 양반의 삶이에요 일체를 하나님의 현전에 맡기며 살아가라는 게 아까도 하나님 현전에 맡기라고 한 거 아닌가요? 만족하라고 한 거 아닌가요? 맛이 다릅니다 아까는 그냥 하나님 현전 자체에 푹 빠진 거라면 이거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을 관계지으면서 살아가는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 내가 겪은 슬픈 일, 기쁜 일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신비인 줄 알고 맡기면서 살아간다는 애고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공이 되셔서 하지만 이 애고는 잘 거들면서 일을 처리해가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요 사실 이겁니다 바로 이거 얘기한 거예요 7번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나의 뜻에 따라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황금리 실천하라 이겁니다 8번도 똑같아요 모두를 이롭게 하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양심적 삶을 살아라 그게 양심이다 황금리 양심이다 요소리 써놓은 게요 이건 구공입니다 사실은 양심의 비밀을 이미 존재의 비밀을 밝힐 때 다 밝혀놓은 거예요 존재의 비밀은 결국 사랑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은 사랑의 여섯 항목을 써놓은 겁니다 육바라밀이라고 불교에서 말하고 유교에서 이니지신이라고 말하는 거 제가 낸 산상순 인문학 요책 보시면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을 육바라밀로 다 구절 찾아서 풀이해놓고 했어요 다 똑같다 모든 이 성자들의 가르침에 똑같이 들어있는 이 양심의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바울이 노래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거기에 다 나옵니다 육바라밀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써놓은 겁니다 이 여섯 가지 요소가 왜냐하면 아홉 가지 열매 그러면 그 안에서도 또 중첩되는 게 있어요 겹치는 게 있어요 서로 간에 미묘하게 만나는 부분에서 선명한 선을 더 그어보면 이 여섯 가지가 여섯 가지면 충분하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이자 은총이자 우리 양심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진리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야 우리가 성화가 되죠 거룩해지죠 지금까지는요 혈육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법이기 때문에 칭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소속이 바뀐 것뿐이고 여기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법은 여기서 배웁니다 제대로 배우는 거는 그래서 여섯 가지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섯 가지를 다 보실래요? 내가 받고 싶은 거 남에게 베풀어라 그거 이제 황금률이죠 사실은 9번 10번은 다 황금률이에요 내가 당하기 싫으니 남한테 가하지 마라 같은 말이죠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주고 이게 딱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9번 10번 한마디로 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앞에 다 들어있던 거예요 7번에 들어있던 거예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해놓은 게 육바람이를 다 껴안고 있어요 이걸 풀어보자는 거예요 사랑을 한번 풀어보자 사랑은 온유하고 인내하고 인내하고 지혜롭고 정의롭고 다 있잖아요 그걸 풀어보자 사랑이 가는 항목을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형상이 선명해지죠 어떻게 생긴 거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 안에 들어있는 그 지혜를 뽑아보면 이 여섯 가지의 형상을 갖고 있다 속성을 갖고 있다 첫째 사랑 남을 나처럼 사랑하려면 내가 받고 싶은 거를 대접받고 싶은 걸 먼저 해줘야 된다 사랑 정이 있죠 죄짓지 말라는 쪽에서는 정의 쪽에서는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은 상대방한테 하지 마라 그거 하면 그건 정의롭지 못한 거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되고 정의롭지 못한 것도 되죠 그 다음에 11번 매사에 진실은 늘 수용하고 매사에 겸손하라 우리가 진실인 줄 알아도 수용을 못하고 우리 욕심 때문에 거부하고 그게 겸손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순복하라 11번은 순복하라 하나님 뜻에 순복하라 진실이면 순복하라 12번은 양신구현에 최선을 다하라 어떤 핍박박회가 와도 양신구현에 생을 걸고 최선을 다하라 이거는 정진력이죠 13번은요 늘 고요하되 자명한 참나와 하나님과 접속하라 늘 끊임없는 기도를 하라 이 소리입니다 접속하라 늘 만족하라 늘 감사하라 늘 기도하라 다 같은 소리입니다 늘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진리로 충만하신 평안과 진리를 주는 하나님 성령과 늘 접속하라 14번째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가하라 성경에 나오죠 예할 건 예하고 아니오할 건 아니오하라 나머지는 다 악에서 나온 소리다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 마지막 거는 이건 지적인 건데 이게 양심이라고요 이건 지적인 거 아닌가요 그 지적인 게 양심이라는 걸 몰라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 예할 거 예 안 하는 건 악이에요 즉 비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 모른다 하나도요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부리뭉실하게 해놓는 게 악이라고 생각은 잘 안 합니다 분명히 성인들은 그걸 악으로 봤어요 서코라테스 무지가 악이다 몰라서 죄 짓지 사람이 알면 죄 안 짓는다 사도바울도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갖게 되면 이런 어린아이 때 하는 짓거리 안 한다 다 인격적 성숙은 지혜를 얻어야만 사실은 원전해집니다 그 지혜의 부분이 아주 양심의 핵심입니다 모르면 못 합니다 선악을 판단 못 하면 못 합니다 이 부분은 영적 식별 능력의 부분이니까 자 선악을 알고 남을 사랑하고 죄 짓지 않고 매사에 하나님 뜻에 순복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는 거 이게 양심의 이 여섯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한테 그렇게 살으라고 해놓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구약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오 정의의 하나님이오 질서의 하나님이오 그런 지혜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 다 나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그거 제가 이 책에 다 해놨어요 혹시 성경과 맞춰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구약 신약 다 찾아서 해놨으니까 보시고 전혀 다르지 않다 최근에 한 로마서 강의 그런 거 보시면 거기도 제가 다 다시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제가 구조 중에 안 한 게 있죠 1, 2, 3, 1, 2, 3 사실은 7, 8번에 이미 나왔던 건데요 양심이 존재의 진리 말할 때 양심으로 넘어갈 때 제가 해놓은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은 양심이다 하는 소리 해놨죠 그걸 어떻게 알아낼 건가를 제가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 육바람이를 다 알아도 밑에 것만 다 하셔서는 아직 모릅니다 사실은 그 답이 7, 8번에 이미 액기스가 써 있어요 하나님 뜻은 양심이다 그런데 양심 하나하나를 따지면 이렇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 양심이다라는 걸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아까 제가 세계조, 세계조 했듯이 또 세계조를 해보자고요 아까 이어서 해보자고요 일체가 하나님의 신비인지 알았고 지금 보세요 성령 알았고 내 안에 참나 알았고 참나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니까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내 마음이 내가 경험하는 전부라는 것도 알았고 우리가 과거로 미래로 망상을 부리니까 내 우주가 넓어지고 나와남을 쪼개니까 넓어지지 나와남 안 쪼개고 성령의 관점에서 그냥 통으로 바라보면 4차원 시공간이요 내가 바라보기에 뻔해요 내가 경험하는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습니다 왜 남의 걸 내가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 선명하게 보고 있는 중에 이것이 내 우주의 전부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신비구나 라고까지 아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양심의 6조목을 열심히 실천하시다 보면 마지막 14번 이후의 결론으로 맺어보세요 7, 8번에 미리 연급을 한 겁니다만 14번까지 육바람일의 6양심의 요소를 하나하나 자명한지 다 확인해 보고 나면 첫 번째 내 마음에서 내가 경험하는 내 마음에서 이 6가지 진리가 최고의 진리고 하나님이 구현하고자 하는 최고의 뜻이고 그게 선악의 기준이 되라라는 자명한 선언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자명찜찜 신호를 보내요 성령의 뜻은 절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명찜찜 신호예요 내 내면에서 울립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울려요 자명하다 찜찜하다 그런데 애고가 자꾸 과거 미래 자아에 집착하는 애고가 자꾸 자기 위주로 해석해 버리려고 해요 그거를 성령이 51% 이상 내 마음 안에 등장해 버리면 이 애고의 소리가 약해집니다 그때 이 자아의 진리 존재의 진리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일체는 하나님은 영이시오 영원한 현존이시오 일체는 하나님의 작품이오 신비다라는 걸 꿰뚫어 보면서 주객이 바뀐 상태에서 애고가 주인이다가 성령이 주인인 상태에서 그 자명찜찜 신호를 들으면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신호 안에는 반드시 6가지 요소가 두루 갖춰져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자명하다고 할 땐 이 6가지 요소가 두루 있고 찜찜하다고 할 땐 이 6가지 요소 중에 뭔가 깨져 있고 전체적으로 어긋나 있습니다 하나가 깨지면 전체가 다 어긋나요 자 이런 식으로 매사에 영적 실험을 하시다가 자신의 영적 식별 능력을 계속 개발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 결론이 나요 내가 경험하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는 자명찜찜 신호를 연구해 본 결과 이 6가지 요소만 갖춰지면 자명하고 이 중에 일부만 훼손돼도 전체가 어그러지면서 찜찜하다는 신호가 통으로 하나님한테서 오게 된다라는 걸 알고 난 뒤에 선악의 기준 하나님의 뜻은 이 6가지 요소 안에 다 들어있다 일부만 아닙니다 이 6가지 요소가 원만하게 두루 갖춰질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 형상이 드러난다 이 정도 알고 나면 그 이후는 쉽습니다 내 마음을 사실은 그게 내 우주에 내가 경험한 우주는 내 마음밖에 없으니까 내 우주 최고의 진리가 이게 되고 양심이 되고 나아가서 온 우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듯이 온 우주에서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왜? 애고가 이렇게 말하기는 힘드는데 성령 안에서는 이 말이 나오실 거예요 이 정도 인과하시고 나면 성화의 답이 다 나와요 왜? 사도바울이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또 뭐죠? 늘 성령 안에 깨어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하라고 했죠? 선악을 식별해가지고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거기에 칭의 성화의 비결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대로 닦아가시면 훌륭한 성도 나아가 사도의 경지에 이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저는 앞으로 또 성경강의 신약을 다 할 거예요 하나하나 다 할 겁니다 지금 로마서 하다가 잠깐 쉬고 있어요 다른 거 좀 급한 거 먼저 하고 다시 가려고 로마서 지금 또 진행하는 내내 얘기할 거고 여기 오신 분들은 좀 더 깊이 파고자 오신 분들이니까 지금 14조랑 제가 최근에 발표한 9조랑을 섞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완전히 체험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남이 이건 그냥 단순히 애고의 믿음으로 말할 수 없어요 애고가 믿는 거는요 자기 취향에 맞으면 믿어요 제가 말한 믿음은 성령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확고한 믿음 확신 이거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 살지 않고 어떻게 확신이 생깁니까 매일매일 매순간 성령을 만나고 그 안에서 내 애고가 가지고 있는 조촐한 지혜 하나님 앞에 까고 점검받고 점검받고 하다가 자명해지고 자명해지고 하면서 성령의 은총과 열매로 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 얻는 방법과 늘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법 좀 망라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자 세 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현존 자아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만나자 존재를 하나님의 신비로 보자 양심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가자 이게 갖춰지면 층의 성화는 온전해집니다 영화가 영화는 또 상급으로 주어지겠죠 그래서 층의 성화를 제대로 하고 뭔 영화를 논해야지 우리가 천국 간에 뭐 안 해도 층의 성화가 안 돼 있는데 그런 분들 많아요 하나님의 현존 성령 만나셨나요 10년 전 언젠가 그 어느 날 만났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분한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있으십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지금 꺼져버린 게 됐잖아요 지금 있으십니까 지금 성령의 현존이 느껴지십니까 당연히 느껴져야 된다 왜 생각하고 말하고 울고 웃고 하는 건 다 우리가 4차원 시공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시공간 밖에서 영원한 현존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영원한 진리 영원한 뜻으로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시기 때문에 4차원 시공간 안의 모든 존재는 이 여섯 가지 양심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기면 악이 되고 찜찜해지고 이걸 지키면 선이 되고 자명해지는 이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안 만나고 지금 이 자명찜찜해 이 말만 써놓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을 가지고 이것만 지키면 그러면 또 구원 받나 보도 하고 성령의 현존 안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덤비시면 다 바리세파가 되고 끝납니다 바리세파들이 예수님한테 욕먹은 건 그분들 참 대단하게 정결운동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보려고 했던 분들인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사탄의 자식아까지 욕을 먹은 건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도덕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가 하나님을 안 만나고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거 사실은 그분들도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그 당시 보셨을 때는 못 만난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 사람들이 만난 척 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겠죠 지금 교회도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도 예수님 가시고 2000년 되다 보니까 성령 안에서 살지 않는데 성령을 노래해야 되는 그러면 바리세파랑 처지가 똑같아집니다 사실은 바리세파들도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주 강조합니다 실제로 뭐라고 하던데요 단어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카바나인가 그게 하나님과 이렇게 일치하려는 마음입니다 조선 선비들이 말하는 경 그런 믿음의 상태 하나님한테 몰입을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려는 그런 걸 중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당시 그게 제대로 안 됐으니까 말이 나갔겠죠 근데 지금은 잘하냐 이거죠 2000년 지났으면 지금은 원래 구약에 신약의 시대가 예언되어 있기를 앞으로 신약의 시대가 오면 뭐가 다르냐 바리세파들 율법학자들이 지배하던 시대랑 뭐가 다르냐 구약의 시대랑 구약의 시대는 율법을 가지고 선악을 따지고 살지만 이미 글러먹었다 요호하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미 글러먹었다 앞으로 오는 신약의 시대는 내가 직접 성령을 퍼부어줄 거고 사람들 남종 여종 가리지 않고 성령을 퍼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도 하고 뭐든지 성령 안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 안목과 지혜를 얻게 하겠다 그렇게 써있는 것도 있고 구약에 하나는 내가 이미 구약은 훼손됐으니 신약의 시대를 앞으로 열 건데 그때가 되면 내가 모든 사람 영혼의 가슴에다가 그냥 율법을 새겨놓겠다 보금적 율법이죠 그게 양심의 진리입니다 이미 사실은 새겨져 있죠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성령만 받으면 다 살아나니까 성령을 퍼부어주겠다는 소리를 내가 그들의 영혼 안에 진리를 법을 새겨놓겠다 율법을 그래서 안에서 율법이 나오게 만들겠다 밖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논리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모두가 다 성령을 만나서 여러분 영혼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 밖에서 받은 진리 말고 여러분 내면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진리를 구현하시면 그게 신약의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하는 게 신약의 시대예요 일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구약에 그런 신약의 시대가 오면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님을 알라라고 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야 그들이 내 백성이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예수님도 다 아시고 내가 신약을 열었다라고 하시는 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성령을 쏴주겠다라고 한 거고 그래서 보금에 사대보금에 성령 받아라가 나오는 거죠 요한보금에 성령 받아라 제자들한테 부탁한 게 땅끝까지 다니면서 성령 쏴주고 다녀라 성령 세례해주고 다녀라 그러면 성령을 못 받는 건 우리가 성령을 지금 채워 못하는 건 기독교적 교리로 당시 유대인들의 교리로 하나님과의 우리 사회의 원죄 때문인데 죄사함 주고 성령 쏴주라 이게 지금 사도들의 직책이죠 직무입니다 사역 예수님 대신에 살 일은 자범죄를 용서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자범죄라고 안 나와요 원죄를 사해주라고 한 겁니다 죄사함 해주라는 거는 죄사함 해주라는 건 우리가 상대방이 지은 그 사람이 지은 애고가 지은 죄를 다 우리가 사해주는 게 주가 아닙니다 그건 하늘이 하실 일이고 우리 인간들끼리 할 일은 죄사함을 해주고 성령 쏴주라는 겁니다 원죄를 사해주고 성령 받게 해주면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에서 자범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겠죠 이게 답이지 성령을 성령 놔주는 게 답이지 우리가 그 사람 지은 죄 용서해주면 끝도 없어요 서로 죄짓는 일주일 내내 죄짓고 일요일 날 가서 용서받고 이런 짓은 부질없는 짓이고 성령 원죄를 사해주고 성령 받게 해주면 그 사람 내면에서 성령이 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오늘 뭐 분위기도 기독교스럽고 해서 제가 약간 기독교식으로 얘기해봤어요 오늘은 제가 14조랑 최근에 제가 9가지 구조를 통해서 이런 자아 존재 양심의 진리 증득하는 법하고 지금 이 실천지침하고를 좀 합쳐봤어요 실질적으로 명상하면서 증득하는 방법과 방법과 실천지침을 합쳐봤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깨어 계시고 잘 아실 테니까 이 I am 하나님 자리를 아시면 매 순간 I am이 없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라는 존재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거기에 애고가 이제 뭐라고 자꾸 시끄럽게 떠들어서 늘 그 존재를 잘 모르고 살았을 뿐이지 늘 존재했던 그 자리를 만나시면 이건 늘 존재했던 자리인데 그때 알아요 하나님이 늘 내 안에 계셨구나도 알고 늘 나를 사랑하셨구나도 알고 나랑 항상 함께 하셨구나 내가 힘들 때 굳은 일 당할 때 늘 함께 하신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라는 걸 모르고 산단 말이죠 알면 다 누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늘 계셨다는 거 아실 거고 하나님의 51% 하나님의 51% 더 비중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 삶 자체가 완전히 질적으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바뀔 거다라고 미리 말씀드려보고 이 중에 성취 되신 단계까지 어디까지 내가 자명하고 어디부터 찜찜한지 잘 점검해 보시고 모든 걸 소화해 내심 이거 다 해도 엄청난 경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또 예수님까지는 얼마나 가야 될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가야 예수님 말 알아들을 수라도 있는 단계로 갑니다 사도의 단계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